13 크롬계 스텐레스강이 있고 18-18 크롬 니켈계 스텐레스강이 있습니다. 18-18 크롬 니켈계 스텐레스강의 조직은 오스나이트 조직이에요. 오스나이트 조직이 되겠고요. 그리고 페라이트나 마텐자이트는 13 크롬계 스텐레스강의 조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13 크롬계 스텐레스강의 조직에는 페라이트계 마텐자이트계 마텐자이트계는 열처리가 되는 거고 페라이트계는 열처리가 안 되는 거고 크롬 니켈계 스텐레스강의 조직은 오스나이트 조직이고 이렇게 페라이트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스텐레스강에는 조직의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66번의 답은 1번입니다. 67번 금속을 냉강 가공하였을 때 기계적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냉강 가공입니다. 소송 가공이죠. 냉강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강도는 증가한다. 가공 경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가공 경화 현상에 의해서 강도나 경도는 증가하게 되고 연신률과 단련 수축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2번에 냉강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연신률은 증가한다 그랬는데 냉강 가공이 증가하면 가공 경화에 의해서 강도나 경도 증가합니다. 연신률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되죠. 감소가 돼서 67번의 답은 2번으로 보겠습니다. 3번은 냉강 가공이 진행됨에 따라 전기 전도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냉강 가공이 진행됨에 따라 전기적 성질인 투자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투자율이 높을수록 전기 전도율이 높아요. 항자력이 낮고 항자력이 낮고 그리고 투자율이 투자율이 높을수록 전기 재료로 사용하기에 적당하죠. 이게 순철의 성질인데요. 이런 순철의 성질에서 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판단을 해도 됩니다. 3, 4번은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67번의 답은 2번이었고요. 68번을 봅니다. 캘밋 학금의 주성분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캘밋 학금은 알루미늄 납하고 구리죠. 구리하고 나베 학금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구리와 나베 학금이야. 베어링 학금입니다. 베어링 학금 보속 고하중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동차 항공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베어링의 종류가 됩니다. 캘밋 학금 납주석 1번의 납주석은 연납의 주성분이죠. 연납의 주성분 납주석학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학금이 있어요. 베어링 학금 베어링 학금은 주석의 안티몬에 여기에 플러스 구리 구리를 첨가해 준 것이 베어링 학금이 있어요. 베어링 학금의 용도로써 화이트 메탈 계열의 베어링 메탈이 주석 안티몬 구리 학금 이렇게 참고해 놓으시고 68번은 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 69번 그림과 같은 항원 열처리를 하여 마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을 얻는 열처리는 그랬어요. 항원 변태 곡선입니다. TTT 곡선이죠. TTT 곡선으로 쓴 S 곡선 C 곡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렇게 연장대 내려오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 정도 영역이 베이나이트 조직하고 마텐자이트의 혼합 조직 영역이에요. 이 정도 영역이 이렇게 베이나이트와 마텐자이트의 혼합 조직을 얻는 열처리를 마템퍼라고 얘기하죠. 마템퍼 항원 열처리 중에 마템퍼 열처리 그리고 베이나이트 오스템퍼라고 하는 열처리를 하면 베이나이트의 조직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베이나이트 항원 열처리에서만 얻을 수 있는 조직으로서 베이나이트 조직이 있습니다. 이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으려면 항원 담금질 중 오스템퍼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오스템퍼 MS가 시작되는 점하고 이 코 지점 이 아래 영역 아래 영역 정도에서 열처리가 이루어져야지 되고요. 파텐팅은 임발 이라고 하는 소송 가공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항원 열처리 작업이라고 그랬죠. 소르바이트 소르바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는 열처리고요. 당금질은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마텐자이트 조직이죠.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고자 하는 게 일반 열처리 중에 당금질 열처리에 해당이 됩니다. 69번은 답이 3번입니다. 마템퍼 마템퍼